경북교육청은 47억 원을 들여 480여 개 학교 도서관을 탈바꿈시킵니다. 학교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데 4억 원, 시설 개선과 학습 환경 구축 등 도서관 현대화에 20억 원을 지원합니다. 또 코로나19 확산에도 도서관을 쓸 수 있도록 책 소독기 구입에 7억 원을 들이는 등 480여 개 학교 도서관 개선에 47억 원을 지원합니다.